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정선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진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스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 계세요? 저는 열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도 한가리 지나가고 또 설날이 다가왔는데요. 곧 구정이 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떡국은 다 드셨나요? 이번 설날에는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또 진솔한 얘기도 나누면서 뭔가 힐링하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빨리 대면하고 좋은 공연 많이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2022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 있으시다면 꼭 이룰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속 좋은 모습, 여러 가지 콘텐츠로 많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뮤지컬 배우로서 앞으로 왕성한 활동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안녕.